정화가 있는데 정화는 무조건 왕해야 좋아. 정화는 근데 정화들이 정화나 축토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예지력이 좋아, 예지력. 그래서 잘못하면 저 사람 신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 어떤 예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나 축토는, 그리고 정화나 축토는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으니까 어떤 신비의 학문 있죠? 이런 걸 좋아해요. 신비 학문. 신비 학문 같은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정화가 제압수단이 되고 정화가 사주에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종교나 어떤 투기성 있는 직업을 가져요. 종교나 투기성. 왜냐하면 예지력이 있으니까 정화. 철학도 어떻게 보면 종교와 철학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종교는 다 철학에서 나갑니다. 철학. 그런데 종교와 철학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철학은 원리원칙. 그러니까 원리원칙 있죠? 과학. 과학적이야, 과학적. 철학이라는 건 과학이야. 철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원리원칙에 벗어나면 철학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종교는 철학하고 똑같아요. 하는 얘기는 똑같아.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종교나 신화 있죠? 신화. 종교나 신화는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거는 비과학적인 걸 믿으면 비과학적인 걸 믿으면 신화나 종교가 되는 거고 비과학적인 걸 안 믿으면 철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의 내용 보면 다 같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기독교. 뭐가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사랑. 서로 사랑하라.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때리면 사랑. 불교. 불교는 뭐야? 자비야. 자비야, 자비. 사랑이나 자비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철학에서는 이걸 뭐로 보냐. 우리 동양철학에서는 동기역에서는 상생이라고 그래요. 상생. 상생이야. 상생이 뭐냐면 상생에 대한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땅 부자야. 그러면 땅은 많은데 농사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땅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돈만 걷어들이고 거기 일하는 옛날 노비나 주변 사람들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못 먹고 못 살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 굶어 죽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농사질 수 있어. 못 줘. 못 지죠. 그럼 뭐야? 지도 그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게 잘 먹고 잘 살게끔 나눠주라. 그게 상생이야. 예를 그렇게 들어요. 상생. 똑같죠? 같은 땅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상생에서 자비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덕을 쌓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덕 사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라.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도 상생해서 나온 거야. 그렇죠? 있는 사람들 것 좀 데려갔다가 복지. 복지도 복지 정책도 어서 나온 거야. 상생의 정신에서 나온 거야. 상생.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고 자비도 무조건 베푸는 거고 상생은 서로가 상생하는 거니까 상생이 제일 맞네. 좋다네. 그러니까 말은 상생인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베풀어 줘야 된다는 뜻이야. 없는 놈이 있는 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드는 거야. 그런 시기로 약자들을 같이 공생한다는 얘기야. 공생. 그래야지 자기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뜻에서 이제 상생이. 이사주를 보면 일관이 뭐예요? 일관이. 정화죠. 병호가 있죠. 어때요? 묘도 뭐야. 묘도 어쨌든 목생화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뭐야. 정화가. 병호가 두 개 있죠. 목이 목생화하고. 그러면 정화가 왕하죠. 왕. 그럼 좋은 사주야 나쁜 사주야. 좋은 사주야. 그냥. 정화가 왕하니까 좋은 사주야.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화는 뭐 뭐라는다고 그랬어? 왕하면 좋다. 그랬죠. 정화는 왕하면 좋다. 그랬으니까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가 중에 신금이 정화가 신금이 이게 뭐야? 재잖아. 그렇죠? 병신합으로 누가 가져갔어? 이게. 겁재가 가져갔어. 겁재. 그러면 내 재를 누가 가져간 거야? 다. 겁재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밑에 벽 밑에 누가 있어? 오가 있어. 그러면 오이 꼴은 뭐야? 정. 벽 밑에 오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겁재가 돈을 갖고 왔는데 내 몫이 있어? 없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남이 돈 벌어 준 사람이야. 남이 어떻게 보면 병호는 제가 그랬어. 병호나 정사 정사 병호 임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겁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 로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로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동업하면 돼야 안 돼? 이런 사람은 동업해도 되는 거야. 왜? 남이 돈 벌어. 겁재가 돈 벌어졌잖아. 그리고 이게 다 로기면 사주에 뭐가 많아? 비겁이 많죠. 로기. 비겁이 왕한. 비겁이 왕한 사주는 무조건 뭐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 인성을 봐야 된다. 이 묘가 인성을 봤죠? 복귀 있는 사주다. 그러나 그래서 복귀는 사주야. 그러나 뭐야 이거. 오묘 오묘 파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건강이나 이런 데는 안 좋아요. 왜? 깨지니까. 로기 깨졌죠? 로기 깨지면 사주의 로기 깨지면 내 몸이 깨진 거야. 인성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 그러나 이 묘가 돈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복귀는 있는데 묘 인성이 죄를 취하는 게 아니고 죄를 취하는 수단은 뭐야 다. 겁재죠. 비겁이죠. 그러니까 복귀는 있어도 비겁이 비겁이 제압수단인 사람은 육체노동자라고 그랬죠? 비겁이 왕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대로 그래도 묘가 인성인데 이게 생을 이게 인목이 쓰셨으면 인호 화곡해갖고 생을 봐도 괜찮은데 묘목은 생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인성은 있지만 인성이 제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 인성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육체노동자가 된 거야. 그래서 육체가 공망인 사람들 있죠? 일지가 공망. 그러면 일지는 내 몸이잖아. 그렇죠? 내 몸이 공망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형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이.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환상을 쫓는 거야. 환상. 환상을 쫓다 보니까 투기나 뭐 이런 데로 간다. 통신을 남는 사람입니다. 사거리 두 가지 얌전히 감사합니다.